자식 찬수 말이야 13년 전 우리가 들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야 생각보다 씩씩하게 잘 버티더라고 씩씩한 척 하는 거겠지 속은 타다못해 썩고 있을 거야 예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하긴 그때 나도 형은 잘 버틴다고 생각했었는데 잘 맞잖아 취재하다 보면 자꾸 생각날 텐데 괜찮겠어? 괜찮아 이번엔 그때랑 달라 그땐 괜찮은 기자가 없었지만 이번엔 괜찮은 기자가 있으니까 괜찮은 기자 누구? 나